김숨 작가의 그밤의 경숙 2013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입니다. 경숙이 퀵 오토바이를 본 것은 역신 사거리에서였다. 그녀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 안에는 아이들도 타고 있었다. 실내등을 밝히지 않아 그녀와 아이들은 먹지 위에 눌러 쓴 글씨처럼 흐릿했다. 퀵 오토바이는 그녀 가족이 탄 차와 영업용 택시 틈바구니에 서 있었다. 직진 신호로 바뀐 걸 뒤늦게 깨닫고 남편이 급정거했을 때만 해도 보이지 않던 퀵 오토바이는 영업용 택시보다 그들 차에 더 바짝 붙어 있었다. 검은색 점퍼와 바지, 장화, 헬멧으로 중무장한 퀵 기사는 한쪽 다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기둥처럼 내려딛고 있었다. 심지어 양손에 착용한 장갑까지 검은색이어서 거대한 바퀴벌레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차가 유난히 띄엄띄엄 지나가서인지 그녀는 신호가 지루하도록 길게 느껴졌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로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았다. 횡단보도의 흰 선들이 피아노에 결코 울리지 않는 흰 건방 같다고 느끼며 그녀는 신호등에 떠오르는 푸르다 못해 창백한 숫자를 카운트하듯 따라 읽었다. 무심히 중얼거리던 그녀는 시간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숫자 1이 0으로 네모에 가까운 구멍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들이쉬던 숨을 흡하고 멈췄다. 도대체 무슨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인지 그녀는 생각해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 모든 시간이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막연히 들었다. 역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500미터쯤 직진하다 우회전 그곳에서 다시 300미터쯤 직진하다 좌회전 곧장 우회전한 뒤 50미터 직진하다 유턴 10분 남지시면 충분한 멀지 않은 그곳에 그녀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를 초조히 기다리던 남편이 헬끗 쳐다봤지만 그녀는 퀵기사를 보느라 의식하지 못했다. 남편이 껌 씹는 소리가 차 안에 떠돌았다. 어금니를 꾹꾹 누르듯 씹어서 껌이 아니라 혀를 씹는 것 같았다. 그만 뱉지 그래 그녀는 손가락을 남편의 입속에 억지로 집어넣어 껌을 빼내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다. 베트라니까 그 순간 퀵기사가 그녀를 향해 횟 고개를 돌렸다. 당황한 그녀는 사거리 너머 상가 건물로 황급히 눈길을 주었다. 일요일인데다 밤 10시가 지나 거리는 한밤중처럼 한산하고 쓸쓸했다. 1층 축 전문점 간판과 2층 치과와 비뇨기과 간판은 꺼져 있었다. 3층 디지털 고시원 창문들에는 안대를 한 듯 짙고 어두운 색지가 발라져 있었다. 색지를 벗기면 의문스럽도록 흐릿하고 초점이 풀어진 눈동자들이 창유리에 달라붙어 있을 것만 같았다. 4층 미용기술학원 창가에 줄지어 놓여있는 희끄무리한 형상들에 그녀의 눈길이 갔다. 어렴풋한 형상들의 정체를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들은 민두 마네킹이었다. 그녀는 결혼 전 두어 달 미용기술학원에 다녔다. 하루 4-5시간씩 민두 마네킹에 싸구려 연습용 가발을 덮어쓰우고 커트 연습을 했다. 학원을 떠나던 날 자신이 창가에 놓아둔 민두 마네킹이 떠오르며 그녀는 그 민두 마네킹이 저중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구멍만 있고 눈동자가 없던 민두 마네킹은 입술이 두드러지게 새빨겠다. 상가 건물 모퉁이 커튼 가게로 그녀의 눈길이 끌린 것은 또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막 바뀌었을 때였다.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네 군데나 설치돼 있었다. 그 횡단보도로도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다. 귤색 조명 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진 커튼 가게 안에는 보라색 커튼이 전시되어 있었다. 벽지처럼 미동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막이 내리듯 커튼이 드리워질 것 같았다. 커튼도 바꿔야 하는데 커튼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그녀에게 느껴지는 동시에 신호등 좌회전 신호에 불이 들어왔다. 택시가 재빠르게 그들 차를 앞질러 튕겨나갔다. 뒤미쳐 튕겨나간 퀵 오토바이가 택시와의 충돌을 피한다는 게 그만 그들 차로 돌진했다. 돌발 상황에 놀란 남편이 핸들을 왼쪽으로 황급히 꺾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남편이 주먹으로 클렉션을 갈기더니 조수석 차창을 내리고 퀵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퀵기사가 욕설로 맞대응을 해왔다. 그들 차와 퀵 오토바이를 한순간 위기로 몰고 간 택시는 이미 도로에 잿더미처럼 내려앉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운전석 문을 박차고 차에서 튀어나갔다. 남편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차 안 그녀에게 들려왔다. 고개를 흔들던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퀵 오토바이 전조등에 내쏘는 주황색 불빛 속에서 남편과 퀵기사가 당장 주먹다툼을 벌일 듯 맞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애들 애들이 보고 있잖아 남편은 그러나 그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거리를 통과하는 승합차의 전조등 불빛에 남편과 퀵기사 그녀가 발각되듯 드러났다. 그녀는 아이들이 타고 있는 자신들의 차를 초조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차는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얼마나 타급했는지 남편은 비상등조차 켜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팔을 잡아 끌다 말고 차로 갔다. 운전석으로 쓱 몸을 밀어넣고 비상등을 켰다. 다시 남편 쪽으로 다가가는 그녀의 귀에 비상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강박적으로 울렸다. 어디선가 웅얼웅얼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도로 위에는 남편과 퀵기사, 그녀 자신뿐이었다. 좌석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지나갔다. 웅얼웅얼하는 목소리는 퀵기사의 몸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남편과 퀵기사가 서로를 향해 내지르는 욕설과 뒤섞여 떠도는 환청처럼 초현실적이기만 한 그 목소리는 다급하게 퀵기사를 찾는 것 같았다. 여보 제발 팔꿈치를 움켜잡는 그녀의 손을 남편이 거칠게 뿌리쳤다. 휘청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매달리듯 남편의 팔꿈치를 더 꽉 움켜잡았다. 남편을 퀵기사가 아닌 자신 쪽으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 쪽으로 잡아 끌기 위해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줬다. 마지 못한 듯 돌아서는 남편의 머리에 대고 퀵기사가 거친 상욕을 퍼부었다. 당신이 참아 어떻게든 말리려는 자신의 손을 기어이 뿌리친 남편이 퀵기사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멱살을 틀어지었다. 헬멧을 쓴 데다 우주복처럼 두툼한 점퍼로 무장한 기사는 남편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커 보였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를 쏘아보곤 남편의 점퍼 소맷자락을 잡아 끌었다. 당신이 참으라니까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흥분한 남편이 주먹으로 그녀를 밀쳤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려 주위를 둘러봤다. 제자리 걸음을 하듯 느리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가 그녀 눈에 들어왔다. 아까 보행신호에 불이 들어왔을 때 단 한 사람도 건너지 않던 텅 비어있던 횡단보도였다. 간절히 쳐다보는 그녀를 끝내 외면하고 남자는 횡단보도를 유유히 건너 면으로 선으로 끝내는 점으로 사라졌다. 도움을 요청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던 그녀의 눈길이 저절로 커튼가게로 향했다. 여보 당신이 그녀는 커튼가게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애원했다. 내가 왜 왜 참아야 하지 남편이 목에 핏대가 사도록 소리질렀다.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 그녀는 창백하고 메마른 손을 들어 차를 가리켰다. 아저씨 제발 좀 그만 가세요 그녀는 퀵기사에게 사정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의 몸 어딘가에 탈장된 내장기관처럼 매달려 있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불분명하고 억눌린 듯한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적어도 세 개 이상인 목소리들이 앞뒤 없이 어수선이 뒤섞여 마치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좀 그냥 보내주세요 퀵기사가 항복하듯 장갑 낀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물러나듯 뒷걸음질 쳤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녀는 그가 납같은 이를 드러내고 득이 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누구한테 사정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 남편이 그녀에게 화를 냈다. 여보 제발! 그녀가 울먹거리자 남편이 마지못해 돌아섰다. 등을 떠밀리듯 아이들이 기다리는 차로 발을 내딛다 말고 뒤돌아서더니 퀵기사에게 달려들려는 남편의 팔을 그녀는 황급히 잡아 끌었다. 남편이 욕을 하며 아스팔트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남편이 운전석에 올라탈 때까지 그의 뒤에 벽처럼 지키고 서 있던 그녀는 훌쩍 고개를 들어 커튼 가게에 짧고 강렬한 눈길을 주었다. 커튼 뒤에 누가 있어?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 가짜난 인가까지 인생에 끼어드는군. 커튼 뒤에 대체 누가 있다는 거야? 그녀는 경련하는 입을 다물고 사이드미러를 살폈다. 퀵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얼른 룸미러를 살폈지만 그것에도 그의 모습이 담겨오지 않았다. 그들 차에 그물처럼 드리워진 은행나무 그림자가 출렁 흔들렸다. 어서 출발해. 그녀는 손으로 남편의 점퍼 자락을 잡아당기며 재촉했다. 남편은 주먹으로 핸들을 한 대 갈기고 나서야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퀴가 공에 전하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리더니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 속도 계기판 바늘이 70까지 오르다 0으로 뚝 떨어졌다. 기어를 안 바꿨잖아. 파킹에 있는 기어를 남편이 바꾸려는데 퀵기사가 운전석 차창에 불쑥 나타났다. 그가 장갑을 껴 두 배는 커 보이는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다. 저 새끼가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나가려는 남편의 팔을 그녀는 두 손으로 매달리듯 잡았다. 퀵기사가 차창을 부술 듯 두드렸다. 저 새끼 남편이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차가 덜컥 앞으로 밀렸다. 퀵기사가 운전석 문짝을 붙들고 매달렸다. 차가 2미터쯤 앞으로 밀리도록 문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더니 전조등 불빛을 받으며 차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가 나가서 얘기해 볼게. 저런 자식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차에 있어.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별개 다 날 우습게 보는군. 남편이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던 손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여보 제발 다들 날 우습게 보니까 저런 미친 새끼까지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음영이 짙게 드리워진 남편 얼굴에 분노와 원망이 서렸다. 누가 당신을 우습게 봤다고 그래? 인간이란 인간은 다 여보 제발 당신이 좀 참아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저 자식이 끼어드는 거 못 봐서 하는 소리야? 나보고 등신처럼 끼어들듯 말든 구경만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자회전 신호로 바뀌기 무섭게 차선을 침범하면서 튕겨나간 택시가 그녀는 뒤늦게야 원망스러웠다. 그 택시가 차선만 제대로 지켰어도 그래서 자신들 차와 퀵 오토바이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았어도 남편과 퀵 기사가 밤길 한복판에서 시비 붙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택시가 손님을 태운 택시였는지 빈 택시였는지 그녀는 뒤늦게 궁금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실내등을 꺼 어둡던 택시 뒷자리에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누가 타고 있었던 것도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퀵 기사는 아예 팔짱까지 끼고 그들 차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서 있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선 탓에 그녀는 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 듯 멀미가 났다. 시비가 붙지만 않았어도 벌써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아이들을 씻기고 있을 것이었다. 일요일 밤이 아닌가? 그녀는 일요일 밤에는 다른 날 밤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다. 게다가 몇 시간 남지 않은 내일은 재계약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했는데 월요일은 고객 불만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왔다. 1분도 쉴 틈 없이 전화기에 불이 들어와서 전화에 붙들려 있다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실어증에 걸린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튼 당신은 차에 있어. 그녀는 흔들리는 눈동자에 애어나는 눈빛을 간신히 담아 남편을 쳐다본 뒤 차에서 내렸다. 커튼 가게에 짧게 눈길을 주었다. 차 앞으로 걸어 나갔다. 차 앞요리를 등지고 서서 퀵기사를 바라보았다. 서너 발자 거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가 아주 멀리 서 있는 듯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었다. 전조등 불빛에 그녀의 원피스 속 맨 허벅지가 적나라하게 틀어놨다. 그녀는 계절감이 지난 리넨 소재의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아마도 퀵기사의 허리춤에 달렸을 무전기에서 여전히 웅얼웅얼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뒤섞여 혼란스럽게 울리는 목소리들이 그녀는 어쩐지 퀵기사가 아닌 자신을 찾는 목소리들만 같았다. 그러니까 콜센터 그녀의 전형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만 같았던 것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흥분한 목소리들이 그녀가 미처 응답할 새 없이 떠들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을 찾잖아요. 그는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받아봐요. 그때의 창백한 푸른빛이 그녀의 뒤에서 부챗살처럼 퍼졌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도로 위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착각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깨를 떨며 뒤를 돌아다봤다. 남편이 전조등을 상향으로 점등한 것이 틀림없었다. 빛이 눈동자를 후벼파듯 눈부셔서 그녀는 차 안 남편과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거듭 손짓을 했지만 남편은 하향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 중 하나가 도드라져 들려왔다. 비음인 여자 목소리는 신흥동 신흥동을 연발했다. 신흥동 3분 3분 어서 받아요 그녀는 퀵기사를 쏘아보고 주춤 뒷걸음질 쳤다. 더듬더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저 자식이 뭐래? 조수석에 오른 그녀가 미처 차문을 닫기도 전에 남편이 물었다. 나보고 글쎄 2시까지 유원호텔 302호로 오라지 뭐야. 그녀는 눈가가 당기도록 두 눈동자를 커튼 가게로 향하고 중얼거렸다. 뭐? 목요일이었나? 출근하자마자 콜이 들어와 받았더니 어떤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윽박질렀다. 아,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어. 수요일. 지난 수요일 그녀는 코를 121통이나 받았다. 억양과 톤과 음색과 빠르기가 제각각인 목소리들이 뒤섞여 환청처럼 울리는 두 귀를 파막기 풀린 머리카락으로 가려덮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섰을 때 큰 애는 텔레비전 앞에 고민형처럼 앉아 냉동 핫도그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지린내가 풍기는 자변기를 대충 닦고 아침에 널지 못한 세탁기 속 빨래를 널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어묵탕을 끓이려 바람든 물을 썰던 그녀는 집에 작은 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늘 퇴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작은 애를 데려왔다. 작은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서 버스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퇴근했으면 어린이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남편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부쩍 휴대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어묵탕을 올려놓은 가스레인지부를 최대한 약하게 조절하고 작은 애를 데리러 갔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차들로 막혔다. 평소 기본요금이면 충분한 택시비가 5천원 넘게 나왔다. 그녀가 겨우 작은 애를 데리고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식탁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국물이 졸아 지린내를 풍기는 어묵탕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큰 애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몇 개째인지 모르는 핫도그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애 손을 잡아 끌고 식탁으로 갔다. 작은 애를 불 끈들어 식탁 빈 의자에 앉히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싱크대 위 키키한 냄새를 풍기는 행주를 집어들었다. 냉장고 옆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 속에 행주를 던졌다. 미친놈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짜증나 있는데 3번 그 계집애가 팔짱을 끼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게 싸가지 없게 말이야. 그녀는 고작 42살이었지만 콜센터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상담원들 대개는 20대였고 미혼이었다. 저 자식이 뭐라고 했냐고 끊고 나서야 3번 전화라는 걸 알았어. 5번 5번 전화인 줄 알았는데 3번 전화를 받았지 뭐야. 내 콜 전화는 5번 1번부터 120번까지 있는데 어쩌다 5번이 됐을까. 5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핏발이 서기 시작한 그녀의 두 눈동자가 또다시 커튼 가게로 향했다. 앞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그들 차에 대고 클렉션을 절규하듯 울리고 지나갔다. 그녀는 이마를 덮어오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5번 5번 하고 중얼거리다 목을 비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6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니? 그녀는 말 끝에 날선 한숨을 토했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질렸다는 듯 고개를 내둘렀다. 그래, 전화하면 안 돼. 너희가 아무리 전화해도 엄마하고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 엄마는 다른 사람들 전화를 받아야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하도 전화를 해대서 엄마는 너희들 전화를 받을 수 없단다. 두 달 전, 그녀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애에게 휴대전화를 사줬다. 반가우 두 군데 학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온 그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휴대전화라도 들려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큰애를 생각하면 그녀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라도 되는 듯 막막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이 되곤 했다. 그녀는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큰애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직장에 다녔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냈다. 그런 탓에 그녀는 그 애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말을 시작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집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챙기려고 휴대전화를 사줬지만 그녀는 정작 고객들 콜에 응답하느라 전화 걸 짬이 없었다. 그런데 개통 첫달 통화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왔다. 통화기록을 떼어봤더니 그녀가 다니는 콜센터 전화번호가 수없이 찍혀있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너희가 모르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사람들 전화를 어찌나 해대는지 그때까지 상향등 불빛 속에 버티고 서있던 퀵기사가 차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차창들이 꾹 닫혀있어서 차 안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무전기에서 여전히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리는 듯 했다. 더 늘어난 목소리들이 정신없이 책의 다른 페이지를 읽듯 저마다 떠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중 어느 목소리는 5번 그녀의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일 것만 같았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돈 내고 손톱 손질을 받는다니까. 군대 다녀온 남동생까지 놀아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 혼자라고 투덜거리면서 9번 그 계집애 말이야 그 계집애 이름이 희경이던가 희정이던가 희정은 22번 48번도 희정인데 희정이 셋 퀵기사가 범퍼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상향등 불빛을 벗어난 그가 헬멧을 벗어져치고 침을 뱉은 것은 순식간이었다. 앞요리를 타고 침이 흘러내렸다. 헬멧을 벗는 순간 그녀는 그가 머리를 통째로 잡아 뽑는 줄 알았다. 턱이 쳐들리도록 턱이 쳐들리도록 헬멧을 위로 한껏 당겨벗었던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죽은 잉어가 떠오르듯 오른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뺨을 쓰다듬었다. 앞유리가 아닌 자신의 얼굴에서 침이 흘러내리는 듯 더럽고 찝찝했다. 어루만지듯 뺨을 쓸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니 된 밀가루 반죽을 이기듯 뺨을 뭉갰다. 빗기 없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오른쪽 눈동자가 눈두덩 속에 묻혔다. 그녀는 왼쪽 눈동자만으로 차 앞유리 넘어 퀵기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남편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늙은 남자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 만큼 늙은 남자여서 그녀는 탄식을 토했다. 저 자식이 뭐라고 했느냐니까 시동이 걸려있다는 걸 깜빡한 남편이 키를 만지작거렸다. 한순간 시동이 꺼지고 상향등이 나갔다. 남편이 다급히 키를 돌렸다. 그녀가 획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5번 5번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혔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퀵기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황급히 사이드미러를 쳐다봤다. 오토바이도 퀵기사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우회전을 해야 하는 지점을 그들의 차는 그냥 지나쳤다. 집으로 가는 뻔하고 당연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 남편은 속도를 높였다. 설마 친건 아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러게 나는 집에 있을 테니 혼자 애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잖아. 혼자 어떻게 그녀는 말을 흐리고 앞을 응시했다. 앞유리에 얼룩처럼 들러붙은 침을 바라봤다. 그녀의 오른손이 의식 못하는 새 또다시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 가족은 집들이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한 둘째 언니네 집들이었다. 한 달도 더 전에 그녀는 집들이에 초대받았다. 나흘 뒤인 아버지 생신을 겸한 가족 모임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 그녀의 온 형제가 둘째 언니의 새 아파트에 모였다. 남편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했다. 그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를 바랐다.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그녀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집을 나서기 전부터 짜증을 부리는 남편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있었다. 자식이 네시나 됐지만 칫솔질조차 잊어버린 아버지를 아무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섯 달 만에 요양원이 아닌 둘째 언니네서 만난 아버지는 온 관절이 대못 대가리처럼 붉어지도록 살이 내려있었다. 배가 더 나왔더군. 둘째 형부를 두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새 가죽 소파 위에 박제 새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버지가 텅 비어보일 만큼 표정이 지어진 얼굴로 내려다보는 거실에서 자식 손자들은 LA 갈비를 뜯고 시뻘건 아기찜과 잡채를 정신없이 집어먹었다. 친자매의 집들이에 달랑 세제 세트를 사들고 가 민망하던 그녀는 LA 갈비를 뜯는 등 마는 등 하고 주방에 딸린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쐈다. 23층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베란다 창틀 너머로 상체를 내밀기까지 했다. 간신히 충동을 억누르고 돌아섰을 때 작은 애가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알아? 또 그 얘기야? 어떻게 내가 찾아갈 때마다 자리에 없을 수 있는지 자리에 버젓이 있으면서 외근 중 이라고 둘러댄 거겠지. 형부가 설마 그러기까지 했겠어? 남편은 자동차 세일즈맨 이었다. 새로 출시한 차 카달로그를 들고 서너번 둘째 형부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갔다. 허탕만 치고 돌아온 뒤로 번번이 그에 대한 서운하다 못해 저기에 찬 감정을 드러냈다. 당분간 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던 둘째 형부가 두어달 뒤 버젓이 새 차를 뽑은 사실을 알고 나선 더 적나라하게 그를 비웃고 비난했다. 하여간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다니까. 남편의 분노을 흐린 투덜거림을 무시하고 차창박 어둠과 그 속을 부유하는 불빛들을 바라보던 그녀가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지? 신도시 구석구석이 대개 그렇듯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텔 주상복 건물이 뒤섞여 떠도는 풍경이 지나갔다. 그녀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과 판박인 그래서 조금도 낯설 것 없는 그곳이 어디쯤인지 그녀는 전혀 가늠이 안 됐다. 대충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 들어가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경로를 벗어났음을 알고도 남편은 유턴 지점을 시속 90km로 지나쳤다. 돌아가야 해. 그녀는 희미하게 중얼거리며 차창에 떠오른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저 여자가 누구더라 54번 60번 아니면 99번 100번 한 달 전쯤 그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물건처럼 카트에 태운 아이들에게 시식용 튀김 만두를 먹이고 있는데 쌍커풀 수술을 한 눈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여자가 아른채를 해왔다. 여자가 아이들을 쓰다듬으려 해서 그녀는 성급히 카트를 밀며 만두 코너를 벗어났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과 같은 콜센터 상담원님을 알았다. 16번 창구에 그 여자가 앉아있었던 것이다. 민두 마네킹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서 며칠 뒤 그녀가 미안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 16번 창구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다른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 여자? 남편이 물었다. 16번 그 여자 말이야.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던 손을 차창으로 가져갔다. 손끝에 차창이 닿는 순간 감전된 듯 어깨를 떨었다. 오그라드는 손가락을 억지로 펴고 차창에 떠오른 얼굴을 쓰다듬었다. 얼굴에서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고 어느 순간 두 여자의 얼굴 차창에 떠오른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차갑고 미끄러운 유리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착시에 휩싸였다. 정면으로 부딪힌 두 개의 돌처럼 마찰을 일으키던 두 얼굴이 서로서로 집어삼키듯 합쳐져 한 덩어리가 되고 머리카락들이 다투듯 잃어 뒤엉키는 여보 돌아가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남편이 견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집에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녀는 세부치에 둘러붙은 자석을 떼듯 힘겹게 차창에서 고개를 돌렸다. 집? 열한시가 넘었어. 애들 재울 시간이 벌써 지났단 말이야. 어떤 집? 우리 집 우리 집 말이야. 우리 집? 남편이 입을 구겼다. 우리 집이 어디 있는데? 우리 집 201동 1905호 누가 그래? 누가? 어떤 미친 자식이 그게 우리 집이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도시에 장만한 아파트 시세가 1년 새 수천만 원 떨어진 뒤로 남편인 집 얘기만 나오면 극도로 유민해졌다. 이자만 겨우 갚아나가는 형편이어서 원금 갚는 건 꿈도 못 꾸는 게 그들 부부의 현실이었다.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이겠어? 어쨌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우리 집 좋아하네. 남편이 그렇게 집을 비웃을 때마다 그녀는 씌워버린 국을 개수대에 쏟아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늘 창문을 꾹꾹 닫아두어서 인지 그녀의 집에서는 음식이 잘 쉬었다. 양지 한 덩이를 삶아 한 속 끓인 육개장이 밤사이 쉬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버린 적도 있었다. 소째 쏟아버리며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국을 버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사리와 숙주 근대 같은 건더기가 배수통을 틀어막아 개수대에 더럽게 차오르는 육개장 국물을 넉넉고 바라보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남편이 그녀를 다그쳤다.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뭐야 귀껏 사람 열받게 해놓고 시침이 떼겠다는 거야? 내가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정말이지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혀가 마른 종이장처럼 묵구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해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비스듬히 기대고 눈을 감았다 떴다. 집에서 한없이 멀어지든 말든 신경끄고 잠들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사거리에서 남편이 퀵기사와 시비 붙었을 때 아이들과 택시를 잡아타고 먼저 집에 갈 걸 그랬다는 후회도 들었다. 살을 발라먹은 갈비뼈와 아기 뼈다귀가 너저분하게 널린 잔치상 앞에서 아버지의 요양원비를 두고 언성을 높이던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파 위 아버지는 자식들을 심판하듯이 내려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었다. 오토바이가 나타난 것은 그들 차가 육교 밑을 지날 때였다. 퀵 오토바이가 그곳까지 따라온 줄 알고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차선을 바꾸는 동시에 속도를 120km까지 높였다. 오토바이는 춤을 추듯 지그재그를 그리며 달리다. 그들 차를 추월하더니 눈깜짝할 새 사라졌다. 커튼 뒤에 누가 있었어 커튼 뒤에 커튼? 커튼? 보라색 커튼 말고 금색 커튼 뒤에 커튼 가게에는 커튼이 여러 개 걸려있었다. 보라색 커튼 뒤에 금색 커튼이 그 뒤에 아이보리색인지 흰색인지 안개처럼 아슬아슬한 커튼이 그리고 그 뒤에 그녀는 자신에게나 겨우 들릴 만큼 희미한 소리로 중얼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알아들으셨을 거야. 뭘?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던 날 차 안에서 당신이 했던 말 요양원에 모시기 전 그녀는 한 달려 아버지를 모셔야 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자식들은 처치곤란한 세간을 임시 보관하듯이 한두 달씩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모셨다. 하필이면 그 즈음 남편이 새로 오픈한 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겨 쉬는 날도 없이 바빴다. 저녁에 남동생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당부했는데도 남편은 열시가 다 돼서야 귀가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깨울 수가 없어 집에 두고 남편과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 자신들이 자신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이 깰까 봐 염려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을 때 당신이 했던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이 한 말이니까 당신이 더 잘 기억할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내가 한 말을 전부 기억하고 살 만큼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나는 한가한 사람이야 온종일 1분도 실세 없이 전화를 받다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으깨진 호두 같단 말이야 옷 갈아입을 시간이나 있는 줄 알아 애들 저녁해서 먹여야지 과재물 봐줘야지 다음날 준비물 챙겨줘야지 차분히 앉아서 드라마 볼 시간이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힘들면 관두라고 했잖아 관두면 당신이 지난달에 가져다준 월급이 얼만 줄 알아 겨우 은행이자 낼돈밖에 더 갖다 줬어 내가 안 벌면 남편이 욕소를 내뱉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몹시 흥분하면 그는 아이들이 듣든 말든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아무렴 아버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말을 했겠어 아무튼 아버지가 다 알아 들으셨을 거야 내 색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느냐 니까 나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억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날 둘둘 복과되는 거야 아무튼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그녀는 5번이 아니라 8번 이었다 그에게 없던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체중이 18kg이나 불어있었다 끝없이 강박적으로 밀려드는 콜에 응답하다 입덧이 올라오면 그녀는 야채 크래커 반조각을 입속에 넣고 사탕처럼 녹여 먹었다 혀 위에서 크래커 녹아드는 소리가 전화기 저편 그렇잖아도 불만이 찬 고객에게 들리지 않게 그녀는 조심해야 했다 야채 크래커 한 봉지가 다 비고 부스러기가 콜 전화기 주변에 어지럽게 널리도록 그녀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고객이 하루에 한두 명은 꼭 있었다 표정을 흐리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눈에 힘을 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빠 엄마는 지금 싸우는 게 아니란다 그래 싸우는 게 아니야 응? 뭐? 뭘 봐? 뭘?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는다 니까 그런데 뭘 봤다는 거니? 그걸 지금 말하면 어쩌니? 아까 말했어야지 엄마 아빠가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뭘 봤다고?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덮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보 애들이 봤대 남편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110km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우리 차에 퀵기사가 치어 쓰러지는 걸 우리 애들이 잘못 봤겠지 우리 애들이 거짓말할 줄 모른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거짓말을 해서 그 벌루 피자를 못 먹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 뒤로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야 가로스가 은행나무에서 플라타나스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휘황하다 못해 요란스레 번쩍이는 모텔 간판들이 차창 밖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어쩐지 남편과 처음 들었던 강변의 모텔도 차창 넘어 모텔들 속에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단발 길이인 지금보다 훨씬 머리가 길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었고 아버지는 셋째 딸인 그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실내등을 켰다 간빛이 도는 실내등 불빛 속에서 남편 얼굴을 삼키듯 바라보다 뒷자리로 고개를 돌려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갑자기 차를 돌려 반대편 차선으로 바꿔 탔다 그곳은 하필이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다 허공에 죽은 새처럼 떠있던 감시 카메라에 빨간불이 깜빡 들어왔지만 그녀도 남편도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다 비디오를 대감기 한 듯 그들 차는 역신 사거리로 되돌아와 있었다 실내등을 환하게 밝히고 반대편 차선에 서있었지만 그들 차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부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텅 비어있었다 그녀는 자신이라도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것 같은 초조감이 들었다 방금 12에서 11로 바뀐 신호등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또다시 구멍이 되기 전에 버스마저 버스마저 끊겼는지 사거리로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도로 위 어디서도 퀵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람만 도로 아스팔트 바닥을 쓸고 있었다 커튼 가게만이 변함없이 조명을 밝히고 있는 상가 거물로 누군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최후의 촛불이 켜지듯 입구에 설치한 자동센서 등에 불빛이 들어왔다 불빛에 드러난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녀는 아무래도 금색 커튼 뒤에 서있던 누군가 같았다 등이 꺼지기도 전에 상가 건물 안으로 삼켜진 누군가가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누군가가 디지털 고시연 폐쇄된 창문 너머에 놓인 침대로가 몸을 놓이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보고 있는 듯 그려졌다 날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 차창에 쌀뜨물처럼 차오르는 김을 그녀는 손등으로 훔쳤다 아버지가 날 추석 때만 해도 날 알아보시더니 내 이름은 기억 못해도 내가 당신 딸이라는 건 아쉬웠는데 우리 우리 아이들도 전혀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그녀는 차창에 이마를 붙이고 고개를 가만 가만 저었다 금이 가듯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차창에 달라붙었다 일요일이 다 가버렸어 절망감이 짙게 뵌 남편의 목소리는 울먹거림에 가까웠다 여보 내가 너무 늙어서 우리 아이들을 못 알아보는 날도 올까 그런 날이 차 안에 떠도는 그녀의 중얼거림을 지우려는 듯 남편이 라디오 스위치를 눌렀다 높고 상냥한 목소리가 그들 차가 서있는 역신 사거리에서 먼 한밤의 고속도로 상황을 전했다 귀 기울여 듣던 그녀는 뒤를 돌아다봤다 얘들아 그런 날이 올까 엄마가 너희들을 못 알아보는 날이 차가 다시 달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차가 여전히 멈춰서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차속도를 줄이더니 핸들을 꺾었다 중앙 차선을 넘으며 반원을 그리던 차는 눈감 착할 새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섰다 차는 500미터쯤 내달리다 우회전했다 300미터쯤 직진하다 좌회전 곧바로 우회전한 뒤 50미터쯤 직진하다 유턴 그곳에 그녀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다 그래 엄마는 5번 너희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엄마는 받을 수 없단다 그녀는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그녀 자신을 지우는 심정으로 실내등을 껐다 전조등을 끈 채로 자신들의 차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도 그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